난 뉴패라고 함 아이고 렉이 심하다 예상 오늘 질영상 네 프로영상 네 이제 대본 3이라는건 세번째 대본이라서 대본 3이라는건데요 대본 2같은 렉이 좀 많이 심하네요 잠시만 영상까지 아 됐다 지금 렉이 너무 아이고 공부해졌다 일단 대본 2대 렉같은게 여긴 대본에선거랑 콤보하는 덱으로 이제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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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좀 막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벙굴대문을 한번 이제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벙굴대문 이제 네 다시 여기 있는 벙굴을 이제 사용하면서 여기는 이제 폐를 아들을 계속 보충하면서 어 덱 인데요 뭐 일단 이걸 이제 제가 이제 TCC 대구를 좀 맞췄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심한 관계로 네 도중도중 많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네 미리 좀 공유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너무 재미대로 맞췄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진전 대기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이럴때는 3가 를 이제 펜드롬 지정시키고 특수 소환으로 네 마운드레드롬을 소환시키고요 전 증언까지 발동시키 켜서 가다란 세탁 엔드 일단은 여기는 네 렌스포링쿠스를 이제 파괴시키고 이제 폐까지 들어가고 네 그렇게 아들을 계속 보충해 볼게요 엔드 페이지에 쓰는 오 번거로우지 네 좋아요 아 사크같은 네 발동시키고 효과를 발동시켜서 여기는 7을 파괴하고 다시 이제 성광기세를 펜드롬 지정시키고 다시 여기는 이놈을 숙사시키고 뭐 이런 대기입니다 아 이번에 또한 증언 제가 증언 안 발동시켰어요 아 참고로 이제 TCG는 증언이 이제 무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언 세장으로 네 다 박아가지고 계속 있는 성광기세를 계속 부추할 수 있어요 이건 참 개이득이죠 아 근데 이제 번거로우지를 써야기 때문에 저 이제 증언이 나와도 이제 쓰지 않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최고의 이업 뭘로 공격할까 어차피 다시 살짝 이제 코감기 걸려가지고 수비력이 높은 몬스터인가봐요 수축까지 써버리네 아 수축까지 쓴다는게 의미가 있는거죠 우어메 이게 몇 시단이야 허어엉 저게 뭐다냐 기사를 이제 폐 남기려고 했는데 남기면 안되겠네요 연성원 진동도 이제 함부로 발동시키면 안되구요 지금 우와 이게 뭐다냐 뭔덱이요 저게 뭔덱이요 수축이랑 갑자기 성찰을 쓰더니 갑자기 나온거 이제 또 파킷에 팔로요 어휴 대상이 일단 상대는 대체 무슨 카드에서 또 발동하실까 발동하는거 점점 알기 힘드네 제왕댁이구나 제왕이구나 아 제왕이에요 일단 뭘 지정시키는지 잘 봐야되요 이게 뭐였더라 펜드롬을 지정시키면 제가 연성원 진동을 발동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잠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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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골랐어 아 타겟팅 예로 했네 아 이게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타겟팅이라는걸 볼수있기 때문에 이건 참 좋아요 아 근데 번거로우지 또 발동 못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또 나올 카드가 이제 점점 이제 확률이 줄어드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펜드롬을 지정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게 나와야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안나오고 있구요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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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한복을 한거구나 또 다음 드로우를 봅시다 제가 공격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수축이랑 성첨을 써가지고 이제 두개 날아가고 이거 참 무서웠어요 난 또 이거 데스티니 호른줄 알았어 되게 수별이 높은 몬스터였거든요 이걸 또 지정을 시켰는데 다음 드로우가 이제 뭐였을까요 저런 제가 또 이제 아드까지 보충하니까 제가 이제 아드까지 보충하니까 무슨 이게 이기긴 힘들었겠죠 제가 이제 심지어 좀 이따 세트까지 했었으니까 뭐 한번 제대로 이겨봅시다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이건 아니야 한국인이야 이길 수 있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클리포어 같아 되게 불안해 일단 펜들룸을 최대한 높게 지정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다수로 선해봅시다 딱 이거 두개 두개만 더 남겨 좋았어 적당해 이게 한마디 더 남겨서 좀 안전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게 파괴 댓글을 대비해서 이치만 남겨놓은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도박이죠 첫 위험은 네 되게 좋은 네 중요한 거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그치 이길 수 있어 엑시지 짜지 하지마 오직 이 강함으로 이끌고 간다 누구로 드릴까 데몬 선을 어택 데몬선 더 맞나 모르겠네 미안하구나 관통 데미지가 있단다 렌스 포링쿠스는 관통 데미지가 있습니다 관통 네 모든 몬스터에게 관통 데미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전설적인 몬스터죠 진실의 눈 오 이제 마법카드가 나올 때까지 저렇게 나오겠다 내 덱이 마법카드를 많이 쓰는 주책인 덱이면 어떻게 알아가지고 묵은 무서워지 마십시오 당하지 않고 상대당에게 1000포인트 데미지를 준다 1000포인트에 데미지를 준다 이제 효과 몬스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소환한 거고요 포턴 스크린... 포턴 스트리크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효과 몬스터를 발동했을 때 효과를 무효하고 1000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즉 이렇게 피드를 구축한다는 것은 효과 몬스터 주축이던가 아니면 제왕댁... 아까처럼 또다시 제왕댁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했고요 아... 보이버렸네... 첫날표 회복하겠네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상대한테 지금 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번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피드가 날아갈 걸 알고 그 다음에 한복을 하겠죠 뭐지? 왜 내가 해복했지? 이 카드가 암연 표시로 존재한 상대인 폐를 구해서 공개한다 상대인 스템 마이페이지에 폐를 발... 네 잠시만요 폐를... 폐에 마법 카드가 있는 한 첫날표를 회복한... 내가 왜 회복했지? 어라? 저거 보면 자신이 회복한 거 아니었어?! 네... 일단은 이겼어요 몬덱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덱 좀 봅시다 وأ... 멋있어 뭔가 멋있었어 몬덱이 좀 봅시다 뭔 덱이었을까요 아 이게 상대에게 주는 데미지구나 아 상대가 라이프 회복하는거구나 아 이 양반아 뭔지 알겠네요 이게 상대가 라이프 회복하는 포인트는 데미지로 효과가 된다 이게 이제 혹시나 했더니 정말 그 덱인가 본데요 저 덱같은 경우에는 이 덱이에요 GX에서 보원쌤이 쓰던 덱인데요 라이프를 회복하는걸로 라이프를 데미지 주는 효과를 바꿔서 하는 덱입니다 아 근데 효율성이 너무 억게 만들었네요 덱을 뭐 상관이 없죠 저는 이게 좀 장땡입니다 어쩌다보니까 너무 약한 덱이랑 만나가지고 이 덱이 너무 좋아 보이도록 되어버렸는데요 한번 더 떠가지고 이제 좀 좋은 데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직 12분밖에 안지겄고 한번 더 듀얼 이번엔 좀 셀거 같네요 이름이 길어요 어디서 많이 본이름 같은데 펜디 더욱더 뭔덱이야 뭔이름이야 빨리 가위가위 고르지 못할까 아 이봐 아 근데 그 덱 진짜 팻만 잘났으면 나 분명 이겼을텐데 와 아까워라 그 덱이 진짜 이제 무서운 점이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갑부 고블린 쓰면 상대는 라이프를 해볼까 상대는 저한테 데미지 주면서 저는 라이프를 까이면서 상대는 아드까지 보충하는 뭐 이런 일석이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면 제가 이제 구경할 수 있었는데 잠시만요 액트가 이제 6장밖에 안되고 1장밖에 세트라 냈습니다 이건 절 깔 본다는 건가 근데 이제 제가 팩 이번엔 제가 팩을 망했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떻게 드래곤 헌터 드래곤 헌터가 이제 3장이 나올 수가 있지 아 근데 목소리 진짜 맘에 안든다 이제 상대가 이제 1장밖에 이제 1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택을 알 수 있겠 아니 택을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라이트로를 왜 그따구로 올리냐 라이트로를 왜 그따구로 올리냐 우와 그럼 으 아니다 이건 괜찮다 오오 싱크랄생각인가 보네 근데 민레르바가 이제 튜노하기 때문에 사치를 하면 이제 누구였지? 천사 이름 대천사 이름 아 그래 가브리에 가브리에 헌터 라이코 정말 잘 돌리네요 이건 이건 의외에요 대결 엄청 잘 돌려요 이제 이건 파괴 파괴 이제 무조건 그냥 소환하겠구요 데몬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조건 파괴해요 이제 뭐였더라 가브리에 나가 무조건 파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약간 혼란 아 미카일이구나 가브리에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아니 미카일과 가브리에 맨날 헷갈려 아 헷갈리면 안되는데 그거 두신 헷갈리면 안되는데 라이코 가져오... 아 라이코는 필 때 있구나 뭘 가져오려오는 거지 미네르반가 저지먼트를 언제 버렸지 아 세장 깔 때 오 이거 순수라... 아 정말 이거 순수라르네 아 이거 지겠다 이건 내가 지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지겠네 200 아 아브나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트릭 때문에 쓸 일이 없어요 입이 이제 이거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썼구요 아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라면 2,3으로는 이제 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패가 말렸네요 어니스트 쓸 것 같애 라이크 라이크 그리고 그냥 이거 어니스트 각인데 제발 제발 올 올 이럴쌍스 이거니 아 용기대 미안 어쩔 수 없이 너를 희생했어야 했어 근데 제가 어쩌다보니까 상대 도와주는 셈이 되어버렸네요 라이트로 더 쌓였고 딱 4장이고 저지먼트를 선하고 싶지 않은건가 딱 4장이었는데 봐봐요 하나 둘 셋 저걸 딱 4장이서 저지먼트 나오면 제가 원래 끝이었거든요 아 끝은 아닌데 뭐 왜지 왜지 나랑 더욱 듀오를 즐기고 싶은건가 나랑 더 듀오를 즐기고 싶은건가 뭐 일단은 절대 이겠다는건데요 어 이번에 이제 여기는 네 미칼 효과를 안썼는데 나의 게이득이 하다만 미칼 때리고요 아 뭐 어차피 상대의 게이득이 라루 장인이다 장인이 손에 문결이 저것은 라루의 장인이야 근데 이제 제가 쓰질 못하게 됐네요 이걸 아쉬워라 네 제가 저거 이제 진거구요 라루되고 아닐까 그냥 저장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랑 이것만 나왔어도 제가 약간 좀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차피 미카이너스 제외대기 가능성이 높았지만 아쉽네요 이것 딱 이렇게 두개만 떴으도 이게 좀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막판이 아까 좀 안탈거 같지만 어차피 제가 이제 이댁이 아까 좀 안전전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막판을 한거니까 이댁받다 자아만족하자 자아만족 그래 그래 자아만족 네 뭐 어쨌든 이런 덱이 네 이런 덱이 있다는걸 제가 이제 소개를 해봤구요 일단 이댁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한국에 이제 이게 뭐뭐가 이제 발행이 됐던건지 약간 기억이 안나는데 대부분은 아마 한국에 발행이 안됐던 카드일거에요 이제 겨우 이제 몇개 나오는 카드일텐데 뭐 이제 한국에만 나와도 이렇게 이제 아까 좀 재미댁처럼 재미댁처럼 이제 맞출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데몬덱이었구요 솔직히 이게 데몬덱이라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마의 안개비 즉 데몬소환이랑 이제 데몬 데몬소환이랑 이제 데몬소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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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끝 그래도 마판에 라루랑 붙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실망 안해도 되겠네 라루는 세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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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